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소환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금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일단 날짜 확인하는 걸로 시작해 볼게요. 날짜는 오늘 날짜가 10월 28일 October 28th 되겠습니다. 10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명언은 가족에 대한 명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명언이 준비되어 있어서 혹시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혼하신 가족, 한 분이 돌아가신 가족,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로 돌아가셔서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가족에 대한 얘기, 그런 어떤 약간 특별한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훨씬 더 공감할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뭐 백분의 불혈견이라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Every family, 모든 가족들은요. 모든 가족들은요. is, 그의 종지와 상태는 a normal family. 모든 가족은 a normal, 평범한, 보통의 가족이래요. 모든 가족은 보통의 가족이래요. 뭐? wherever, 어디에서든지. there is, there is, 있어요. lasting love. last 하면 뭐예요? last 하면 일단 마지막에 어떤 형용사도 있는데 last 하면 뭔가 마지막에 확장돼서 계속되다, 지속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wherever there is a lasting love. 계속되는, 여기서는 ing니까 약간 형용사처럼 쓰인 거죠. 계속되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있다면. there is a family.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wherever there is a lasting love. there is a lasting love. 계속되는, 지속되는 사랑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어디든지. there is a family. 가족이 있어요. 모든 가족은, 모든 가족은 그 형태와 상관없이 normal family.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사랑이 지속되는, 사랑이 있는, 어디든지 간에 there is a family.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lasting love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누가 얘기했느냐? share height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성연구가이자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분 맨 처음에 책을 발표해서 지금은 되게 70노무 노인이신데, 미국의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페미니스트이자 성연구가.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셨네요. 가족에 대한 얘기.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지. lasting love. 지속되는 사랑만 있다면 거기에는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해설문도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지어집니다. 가볼게요. families today. 오늘날의 가족들은요. come. 옵니다. 오는데 in all shapes. 모든 형태와 and sizes. 모든 shape는 모양이죠. 모든 모양, 모든 형태, 모든 형태와 사이즈로 옵니다. 그러니까 각가지 형태와 각가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그 어떤 각각의 형태,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two parents. 부모가 두 명인 곳. 두 명인데. 그렇죠?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부모가 두 명일 경우. 또 one parent. 여러분은 parents인데. 여기서는 그냥 parent네요. 그렇죠? 단수죠. 부모 한 분인 경우. 또 divorced parents. divorce 하면 뭡니까? 이혼하다고. ed 붙였으니까 divorced. 이혼당한. 이혼한 부모들. 또 step parents. step 하면 뭡니까? step 하면 걸음이죠. 걸음걸음. 단계단계인데 부모님이 오다가 다음 단계로 넘겨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오다가 다음 단계로 넘겨준 부모는 뭐예요? 의부부모죠. 내 친부모는 아닌데. 어, 이부부모. 그렇죠? 또 first parents. first parents 하면 약간 양부모님. 양부모님이에요. 양부모님. 대신 뭐 이렇게 입양 같은 거에서 길러주시는. forster라는, forster가 뭔가 발전시키다, 뭔가 이렇게 조성하다 이런 의미가 동사로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동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조성해주는 부모, 발전시켜주는 부모, 키워주는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양부모님. 양부모님 경우도 있고요. 또 grand parents.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kids. 또 애들. adopted kids. adopt 하면 뭔가? 입양, tid, 드. 입양된 애들. 또 forster kids. forster도 어떤 양아들. 양자식, 양아들, 양딸, 수양딸. 그렇죠? 사실 비슷하다. adopted이나 forster나 kids나 거기 같은 말이에요. 입양된, 들여온, 입양된 아이들. 키우기만 하는 아이들. 이런 점점점점점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야? 뭐야? 갖가지 형태와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이런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각가지 사이즈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은 심지어 among your friends. 당신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you are likely to find. 너는 아마도 likely to find. 발견할 거예요. 뭐? a wide variety. a 큰 variety 하면 뭐예요? 다양성. 그렇죠? 큰 다양성을 발견할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 친구들, 친구들 지금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아직 애이신 분도 있고 좀 연세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변 둘러보세요.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한 분만 돌아가시거나 뭐 양 아들, 양 딸도 있기도 하고 굉장히, 굉장히 wide variety 있죠? 정말 실제로 요즘에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어떤 이혼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형태가 많은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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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ost cases, 대부분의 케이스의 경우에, 대부분의 케이스의, 대부분의 경우에 it's no longer shameful. 더 이상 shameful. 뭔가 수치스럽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or embarrassing. Embarrassing은 뭐예요? 약간 당황스러운인데, embarrassing이니까 당황스러운, embarrassing하면 난처하게 하다고, embarrassing하면 당황스러운, 난처한 이런 의미죠. 이게 더 이상 수치스럽지도 않고, 난처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고, 난처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궁금해요.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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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죠? 뭐가요? 궁금할 때 바로 뒤따라오죠. 뭐 하는 게, to have, 가지는 게, 실제로 이게 문법적인 얘가 뭐예요? 진주어죠. to have a family. 가족을 가지는 게, 가족을 가지는 게, 더 이상 부끄럽지나, embarrassing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가족, 어떤 가족이면, that doesn't fit, fit 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아. the, so-called, 이른바, 이른바 ideal, ideal, 어떤 이상, 이상적, 이른바 이상적, ideal이라고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에, doesn't fit, 적합하지 않는 가족을 가지는 것은, 가족을 가지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ideal이 어떤 ideal이냐면, 얘가 daddy plus mom plus two kids, 엄마, 아빠, 애 두 명. 이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족, 이런 가족을 doesn't fit,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더 이상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난처,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더 이상 이렇지 않습니다. 라고 의미상으로는 이게 맞지만 의미상으로, 그래서 얘가 진짜 저 가족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번역을 하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reading을 할 때는 뭐, 좌에서부터 한 번에 가면서 이렇습니다. 뭐가 라고 인지적으로 바로바로 탁, 탁 오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새삼스럽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죠.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거 이제 스스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가볼게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matters most? 무엇이냐면 matters, 뭔가 중요해, 뭔가 필요해, 뭔가 문제가 돼, most,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존재와 상태는 is whether you love each other. 당신이 당신이 love each other, 서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의 어떤 문제입니다. 문제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을 하는가가의 문제인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짐까지 이어집니다. Today, I'll appreciate. 나는 appreciate. 감사할 겁니다. 누굴 감사할 겁니까? 태상 나와라. My family. 내 가족들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뭐 어떤 이혼한 가정이든, 한 분이 돌아가셨든, 부모님이 안 계시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충분히 사랑을 하고,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늘 말씀드린 가스랑 트위터 통해서 늘 질문도, 또 어떤 음성 파일도 같이 공유도 해보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가족에 대한 얘기. 근데 정말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들의 가족이 있지만, 어떤 가족이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만 있다면 그것이 곧 가족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어머니가 지금 거의 한 10년 전쯤, 7, 8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사실 늦둥이 동생이, 그 당시에 한 초등학교, 저는 대학생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안 됐던 늦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어린데,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근데 그때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장애식에 왔던 또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애를 혼자 키우려니까 늘 일해야 되니까 집에 거의 없잖아요. 근데 맨날 일 나가시고 집에 없었던 엄마, 그 엄마 밑에서 컸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그냥 동생, 동생 엄마 안 계시지만 충분히 사랑해 줘라. 충분히 사랑해 주고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도록 해줘라. 나도 부모님이 항상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 일 나가고 없고 집에 늘 혼자였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크게 어떤 격려가 돼가지고 동생을 정말 내가 많이 사랑해 줘야겠다. 근데 그 얘기가 딱 친구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내 곁에 덮었지만 늘 사랑을 나를 해주셨고 내가 늘 느꼈었고 그래서 난 늘 혼자였지만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듣고 큰 힘을 얻고 동생을 또 잘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들어가서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정말 가족이라는 게 정말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떤 형태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또 그게 또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시면서 또 주변 가족도 한 번 둘러보면서 한 번 더 사랑한다는 얘기도 한 번 해보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시면서 또 영어로도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마무리 또 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녹음 꼭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